12월 26일 오늘의 말씀은 빌리뽀서 4장 1절에서 23절입니다. 12월 26일 오늘의 말씀은 빌리뽀서 4장 1절에서 24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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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절입니다. 14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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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번역본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유오디아와 순득이에게 권합니다. 주님 안에서 화해하십시오. 나의 진실한 협력자이며 친구인 여러분에게도 부탁합니다. 이 여인들이 서로 화해하도록 도와주십시오. 같이 생각해 보실까요? 왜 바울은 빌립보교의 성도 간의 갈등을 언급하며 해결에 힘써줄 것을 당부했을까요? 바울은 빌립보교의 성도들을 보고 싶어하고 자랑스러워했습니다. 그들에게 예수님을 본받고 따르는 삶을 열심히 살아가라고 권했습니다. 하지만 바울이 빌립보교의 성도들에게 권한 예수님을 따르는 삶은 추상적이지 않습니다. 동역자들과 복음을 전하며 수고했던 유오디아와 순두개가 서로 화해하는 일에 빌립보교의 성도들이 힘을 모아주기를 권면합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일이 거창하고 거대한 일처럼 설명되어질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빌립보교의 성도들이 주 안에서 기뻐하고 감사하며 서로 화해하도록 돕기를 권합니다. 그 과정을 통해 성도의 선함과 친절함을 모든 사람들이 알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를 위해 필요한 것을 예수님께 구하면 측량할 수 없는 평안이 그 마음에 임하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편지를 마무리하며 빌립보교의 감사를 표현합니다. 빌립보교의 성도들이 감옥에 갇힌 바울을 실제로 도왔기 때문입니다. 사실 빌립보교의 성도들이 바울을 도운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바울이 마게도냐를 떠날 때도 빌립보교의 성도들은 도왔습니다. 또한 바울이 대살로니가에 있을 때도 수차례에 걸쳐 도움을 주었습니다. 물론 바울은 어떤 형편이든지 자족하는 자세를 갖고 있었습니다. 가난하든 부유하든 배부를 때나 배고플 때나 넉넉할 때나 궁핍할 때나 어떤 형편에서든지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예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자족했습니다. 그럼에도 빌립보교의 성도들이 도움을 주어 필요한 것을 받게 되었을 때 바울의 기쁨과 감사는 배가 되었습니다. 바울은 몸은 감옥에 갇혀 있지만 그 심령만큼은 감사로 충만했을 것입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추상적이거나 거창한 일로 설명하지 않습니다. 성도 간의 갈등을 화해하도록 힘쓰는 일을 행하여 주변의 사람들이 성도의 선함을 알게 되기를 권면합니다. 또한 감옥에 갇힌 바울의 필요를 실제적으로 돕는 일로써 서로 필요를 채우고 하나님께 은혜와 감사를 표현하게 되는 일을 예수님을 따르는 일로 고백합니다. 일상에서 예수님을 따르는 일을 발견하는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빌리뽀 교회에 보낸 바울의 편지를 읽으며 어떤 상황에서든지 감사와 기쁨을 잃지 않는 바울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일은 바울 홀로 견딘 일이 아닌 빌리뽀 교회의 성도와 동역자의 도움에서 비롯되었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저도 그와 같은 동역자와 성도 되게 해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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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